아이씨 뭐야 하지마 하지마 나 다쳤어 진짜 다쳤어 뭐 하지마 하지마 공무원 시험 합격 AQ윌 동의둔계사 합격 AQ윌 우리 모두 다 함께 AQ윌 뭐야 그게 아니 뭔데 이번에도 뭔데 뭔데 이게? 아 미쳤면 말을 해주는 고냥 야 근데 이거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누구지? 아이유 이지 아이유 이거 주인공 이름 주인공 주인공 고고 공무원 시험 합격 AQ윌 AQ윌 공인중개사 합격 AQ윌 AQ윌 우리 모두 다 같이 AQ윌 아니 그러니까 왜 뭔데 이게 주인공 이름 개다 어 손오공 어 뭐 손오공무원 뭐 공무원 시험 합격 AQ윌 AQ윌 공인중개사 합격 AQ윌 AQ윌 우리 모두 다 같이 AQ윌 아 너 안 똑같아 하지마 이거 안 똑같아 저기 형 말을 해달라고 야 이거 진짜 장난이고 그 드라마 주인공 그 사람이야 그 유명인이잖아 아냐 아냐 진짜 진짜 공유? 공유? 허각형 허공 허공 뭐 아이씨 형 형 회수 아 하지마 에이 하지말라 이거 안 똑같아 하지마 그 매니저야 지금 야 야 나 다이어트할라고 조금만 먹게 지하라 진짜 다이어트 할거야 말로만 하잖아 아 진짜로 그 영국 맨날 실패하잖아 아니 만약에 내가 이번에 성공하면 어떻게 할건데 성공하면 니 좋은거지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아마 다이어트 할래 뭐 하지마 니가 다이어트 성공하면 응 어떻게 할건데 성공하면 점수 자리 공무원 시험 합격 에규 오일 공인중개사 합격 에규 오일 엠 유 nan시 뭐야….이게 Até 야 형들 공 싹간거야 공aggi 공 성 공놎음 에규 오일 에규 오일 우리 내 임케 시점에서 Stupid 공인중이래상 해! 유! 위!? 해! 유! 위리!! 공인중이래상 해! 유! 위리! 해! 유! 위리! 해! 유! 위리! 우리 번호 다함시 해! 유! 위리! 아니 왜 하냐고 빨리 말을 해줘 내가 뭐 해주지 파이팅 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 뭐 없는데? 아 진짜 맘에 들어가지고 물어봤는데 혹시 건호 좀? 저요? 아 네 감사합니다. 010 뭐라고요? 다시 한 번만 010 010 010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? 네?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맞죠? 공무원 시험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에듀윌 우리 모두 다 합격 쟤윌 소왓이야? 뭐냐고 이게 저건 누군데? 저건 내 아는 동생이야 또 이렇게 도와주실 우리 동생 하지마 유치구만 우리 모두 같이 에휴 돌잼 도이점 도이점